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선생님 저희 생백 하나 추가해요. 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. 선생님 맥주 괜찮아요. 바로 하나 주세요. 사울이 많이 먹어. 다 먹어. 많이 먹어라. 왜 이렇게 오래 걸려서 살렸어? 뭐야. 진지 어디 아파? 왜 그냥 놔봐. 나도 너 치킨 먹고 싶은 거 아니까? 아 먹고 있잖아.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 아니잖아. 나 이거 안 먹으면 될 거 같아. 장난 아니야? 안 돼요. 첫 식이 먹는 식이면 너무 좋아요. 아침 뭐 먹을지 모르는 안 해도 돼요. 이거 촬영 끝나고 닭다리 먹으려고요. 이쪽으로 보세요. 뒤로가 빨랐어. 여기 여기. 잘 여기 있으니까. 맛있다. 맛있다. 가게 에너여에서는 끝나러 왔대요. 형, 가시고! 아무래도 너 거기 가야겠어. 몰라. 이럴 때 이럴게. 이럴 때! 액션! 우리야! 야, 우리가 혜진이 왜 헤어져? 왜 이렇게 말이라도 못 한다고? 내가 말일게 가자! 뭐 말했지? 가자! 빨리 와! 지금 날씨가 엄청 더워가지고 오늘 28도까지 올라간대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니 사실 그렇게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한 입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 못 칠 뻔했어요 오레오맛 오레오를 저는 좋아해서 오레오맛 아이스크림 이게 제가 아니죠 지금? 일단 시작 에나저나 날씨 진짜 좋다 가자 액션 오케이오케 됐어요 됐어요 이거 너가 그린 거야? 이거 너가 그린 거야? 안 돼? 이거 생각했어? 나 하고 싶어. 이거... 좀 약간 모은다고 생각했어. 쥐가 짠다고 생각해. 이게 너가 지금 팔로 받으니까 팔이 이렇게 떨리는 거야. 이대로 이렇게 밀어서 가슴이... 나 한 번 봐봐. 자, 여기 올라가. 봤지? 진짜 냉정하게 봐봐. 그러니까 지금 맞아? 이 포지션이 맞아? 이게 일직선이 돼야 돼. 이렇게? 해봐, 해봐. 다리는 좀 빼. 다리는 뒤로 빼. 다리는 뒤로 빼? 응. 어, 이대로, 이대로. 아, 진짜... 원래 이게 수건이 있으면 수건으로 이렇게... 액션! 다 입으면 돼. 내가 너한테 다운 거. 고기들, 가방, 지갑, 신발. 난 그냥 너랑 이렇게 나란히 앉아주면 아이스크리 하는 거야. 그럼, 그 느낌. 시집란의 차 조용히 달려던 저의 차. 한 번 다시 해보겠습니다. yang듬 Explorer 파트! 수고하셨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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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첫 차사 촬영이 끝났습니다. 우와. 길다면 길고, 짧다면 짧은 약 한 달? 한 달 조금 이상 이었는데요. 둘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게 저도 처음이라 너무 재밌고 어쨌든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되게 더운 날 찍었는데 아직 더움이 가시지 않을 때 나올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또 금방 좋은 작품으로 찾아올 거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찾아서 보고 또 복습도 하고 하면서 저 기다려주세요 안녕 안녕